농도인 전라남도가 쌀 생산량 증대에 나섰지만 쌀은 공급량에 따라 가격 부침이 큰 작물인 만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후에 따라 생산량은 너울치는데 정부의 정책까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봄, 벚꽃과 유채꽃이 펼쳐졌던 월출산자락 평야지대. 대규모 쌀 생산기지였지만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경관작물로 전환했습니다. 농민들은 호응이 했습니다. 2018년 30만 평, 올해 50만 평, 내년에는 100만 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난데없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사업을 축소해오던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우리 농식품부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증액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최종 어제 통과한 바에 의하면 전액 지금 증액된 것이 삭감된 걸로.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350만 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지난해보다 23만 톤, 예상보다 12만 톤이 감소했습니다. 농작물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취약해 추수 때까지 생산량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 정부는 재배 면적 자체를 줄이며 쌀 생산량 억제를 해왔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쌀 대신 콩 등 밭작물 재배를 늘려 밭작물 자금률을 높이려 했던 계획도 물거품되게 됐습니다. 생산 억제 방식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 자금률 정책은 9개 정책 중에서 7개 정책이 퇴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남도는 쌀 생산성을 10% 높이면 올해 쌀값 기준으로 연간 980억 원의 농가 소득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쌀 생산 조정제의 폐지로 인해 논 면적 증가 가능성, 쌀 소비량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결국 정부 정책 전환 없는 쌀 생산량 확대는 사상 누각이 될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